아 이거 제가 또 해드릴게 하면 되잖아 좀 이따가 그래 이거를 제가 헛불어 놓고 할게요 이제 흙 물 좀 왔으니까 조금만 더 까놔요 감사합니다 동영상이에요 리더님 손 흔들어주세요 낙동아 피싱클럽 리더님이 지나시는 길에 저수지에 이렇게 면목을 심으시나봐요 다니시면서 그래서 저희 지나가는 길목에 또 선물 주시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식목일이 다가오고 봄이니까 또 잘 살겠어요 그쵸